진짜 불인가? 너무 빨빨리 닿네 인터넷 안 터지네요 네 빡세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어휴 겁에 질렸네 브리스 어때? 괜찮아? 오 대박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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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네? 진짜 불인가? 고생하셨습니다 일부러 태우는 거 맞지? 너무 빨빨리 닿는데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공기가 아주 자욱해요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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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편하게 나와있는데 인터넷 안 터지네요 저희 이제 캠핑장 도착했고요 여기 와서 신나서 산책하고 있고 이렇게 넓은 공간이 다 저희 자리입니다 박스 너무 귀여워 지금 이제 텐트 피칭할 자리를 보고 있습니다 안 되나 보나? 움직이지도 않아요 인형인 줄? 안녕? 엄청 편하게 있네 백조 백조? 오리도 있고 블랙스원 진짜 블랙스원이다 이런 사이트에서 세팅 중이신 친구분들을 보러 가고 있습니다 여기 친구가 보이네요 저로 한번 갑시다 집사에 들어가서 같이 가려나 봐요 빨리 가세요 들어가세요 밥이 안 돼 나도 돼 밥을 뺀다 놔 돼 또 여기 들어갔어 잘 먹어야죠 눈에 띄는걸로 그냥 다 먹어야지 그리고 또 눈에 띄는걸로 귀찮은거는 눈에 띄는걸로 또 눈에 띄는걸로 캠핑쇼핑 지금 캠핑장 다른 사이트 안에 친구분 풀도 와 계시거든요 그리고 빵 먹으라고 주셨어요 되게 맛있게 생겼죠 치즈케이크인 것 같고 아몬드 크라상이고 이거는 뭔지 모르겠다 처음 보는 건데 마침 저희 아이스커피 사온 게 있어서 이거랑 같이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치즈케이크 치즈케이크 되게 맛있다 거긴 되게 맛있는 집이라서 되게 촉촉한데? 맛있어 맛있다 아몬드 크라상도 맛있어 마슨? 마슨? 아빠가 봐 마슨 괜찮아? 겁에 질렸네 마슨이 팔을 무서워해가지고 오늘 코스트코에서 연어 사왔거든요 이제 곧 손님들이 오실 거라서 연어를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용도가 날려나? 코스트코에서 연어 싱글라던 돌판으로 연어가 빼면 요리하고 이제 이건 또 필요하겠다 이건 없어도 되겠다 뭐 이렇게 어때 괜찮아? 응 원하지 않는데 내가 이렇게 했던 게 아니지? 내가 이렇게 먹어야 돼 내가 이렇게 먹어야 돼 뭘 빼야 될 수가 있는데 나일 수도 안 먹었어 오늘 것도 잘 안 하네 잘 먹었습니다 이제 손님들은 텐트로 돌아가셨고 저희는 여기 남은 장작 좀 태우면서 불먹하다가 들어가려고요 워슨도 지금 밥 먹었고요 이제 불먹 마무리하고 들어가서 영화 볼 거예요 영화 볼 거예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6시 한 40분 정도 됐고요 이제 보면 새들이 엄청 만나네요 이렇게 McMurray 2,000쯤 2,000원 3,000원 4,000원 3,000원 4,000원 5,000원 이리와, 산책가자 이리와, 산책가자 이리와 왔어? 이리와 לך 이리와, 산책가자 이리와, 산책가자 이리와, 산책가자 가서 엄마한테 가자 엄마 애국어 아이구 엄청 잘뛰네 애물 엄청 잘 뛰네 안 봤어? 지금 이 새소리가 너무 예쁜 것 같아 소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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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진짜 대박인게 메시 앞에서 엄청 큰 파리가 되게 성가시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방금 새가 이렇게 활강을 하면서 탁 잡아가지고 휙 날라간거에요 여기 우리 나무에 지금 기분좋다고 노래 부르고 있어요 파리 맛있죠 파리 맛있죠 후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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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 캥거루 캥거루 저기 캥거루 있네 어제 갱가보다 되게 크다 저기 캥거루 보여 왔어? 어 왔어 봤어 그럼 다 됐나? 바람 빼도 되나 이제? 자 왔어 바람 뺀다 바람 뺀다 거기도 빨건데 마지막 하나 한 번씩 정글이 뭐야 이거 톡톡 튀어다니는 게 너무 징그러 ㅋㅋㅋㅋ 여러분 저희는 이제 짐 다 챙겼고 벌레들 때문에 정리가 지연이 됐어요 너무 징그러워 1박이지만 재밌었습니다요 저는 만나요 안녕 안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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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